1. 조화로운 삶 스코트 니어링 공저이고요. 류시화 옮김 펴낸 곳은 보리 출판사입니다.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은 미국이 1차 대전을 치르고 대공항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1930년대 서구 문명이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뉴욕을 떠나 버몬트 시골로 들어갑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기대며 자유로운 시간을 실컷 누리면서 저마다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12가지 원칙을 세웁니다. 먹고 사는 데 필요한 것들을 적어도 절반 넘게 자급자족한다. 스스로 땀 흘려 집을 짓고 땅을 일구어 양식을 장만한다. 돈을 모으지 않는다. 집짐승을 기르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등등 이러한 원칙대로 산 두 사람이 버몬트에서 지낸 20해를 낱낱이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류시와 시인의 말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이들은 삶은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원칙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에서 얻는다는 건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단순하면서 충족된 삶, 그것이 그이들이 평생토록 추구한 삶이었다. 그토록 철저한 삶의 방식에 경건한 기분마저 들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부분은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버몬트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중에서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화로운 삶을 찾아서 많은 이들이 월급에 기대어 먹고 살며 도시의 아파트나 사람들이 북석되는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식구를 먹여 살리는 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사람들을 살기 힘들게 한다. 그래서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이 답답하기 짝이 없는 데서 벗어나 한적한 시골로 내려가 소박하고 단순한 생활을 하기를 꿈꾼다. 삶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식구들과 친구들의 걱정어린 충고와 알 수 없는 앞날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발길을 가로막는다. 그러기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많은 세월을 보내고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정말로 시골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땅을 일궈서 먹고 입고 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힘든 농사일을 몸이 감당할 수 있을까?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는 너무 나이를 먹은 게 아닐까? 시골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은 누구한테서 배워야 할까? 내가 살 집을 과연 내 손으로 지어 올릴 수 있을까? 밭대기를 일구어서 밥상의 먹을거리를 올려놓을 수 있을까? 집 짐승들도 길러야 하지 않을까? 농사일에 얼마나 얽매어 살게 될까? 시골일은 내 허리를 휘게 만드는 또 다른 중노동이 되지 않을까? 도시생활과 결별하기를 꿈꾸는 이들에게는 몇백 가지가 넘는 이런 의문들이 머리를 채우기 마련이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이들을 위해 우리 두 사람이 쓴 것이다. 나이가 스무살에서 50살 사이이고 건강과 지혜와 돈을 아주 조금밖에 못 가진 부부라 해도 누구든 충분히 시골생활에 적응할 수 있다고 우리 두 사람은 믿는다. 얼마든지 필요한 기술을 배워나갈 수 있으며 자기 앞에 닥쳐오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 또 자기뿐 아니라 남들을 위해서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소박하고 단순하면서도 넉넉한 삶을 꾸려나갈 수가 있다. 1910년부터 20일 동안 일어난 갑작스러운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 두 사람은 직장과 생계수단을 잃었다.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과 불황이 서구 세계에 가져다 준 새로운 형편에 싫든 좋든 적응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있었고 그때 우리는 50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지금까지 흘려보낸 많은 세월 덕분에도 눈이 뜨이고 삶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가질 수가 있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데 크게 작용한 것은 너무나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였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환경이나 세상의 압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선택은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었다. 그리고 선택의 결과 또한 당연히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것이었다. 우리는 계속해서 도시에서 바쁘게 오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다.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불만스럽게 여기는 이 삶의 환경을 죽을 때까지 참고 견딜 수도 있었다. 아니면 이런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을 버리고 몇몇 사람들만이 걸어간 길 완전히 방식이 다른 삶으로 발길을 돌릴 수도 있었다. 우리는 북미 지역뿐 아니라 유럽과 아시아 여러 나라가 걸어온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리하여 이 서양 문명이라는 것이 자기 지시에 충실히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조차도 안정되고 조화로운 삶을 가져다 줄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에 이르렀다. 만일 부자와 권력자들의 호주머니에만 돈이 쌓여가 공황이 더 심각해지고 경제가 파국으로 치닫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만일 이 잘못된 사회 구조는 그대로 놔둔 채 경제 불황만을 해결하기 위해 더 끔찍한 전쟁 무기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쓰려든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게 되면 이 사회 체제에 생존과 안전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이 집 밖으로 나앉게 되거나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우리는 사람의 탐욕으로 움직여가며 남을 착취하여 얻은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부를 쌓으려고만 드는 이런 사회 구조를 인정할 수 없었다. 실제로도 그런 사회의 미래는 영 가망없어 보였다. 식민주의자들의 민족주의 정서가 나날이 심해 갔으며 집산주의자들의 땅이 점점 늘어가고 있게 때문이다. 게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서구인들을 미치광이로 만드는 문제들이 현대 문명의 한가운데서 더욱 심각하고 복잡해져 갔다. 이런 형편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구 문명 속에 살아있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문명을 대신할 확실한 대안을 찾지 않고서는 우리가 바라는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럼 대안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음 세 가지 방향에서 그 해답을 찾아 나갔다. 첫 번째로 우리를 점점 더 참을 수 없게 만드는 이 사회에서 탈출해 다른 나라로 망명해 살아갈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곧 마음속에서 지워버렸다. 1930년대 초만 해도 사회운동을 하기는 오늘날보다 훨씬 나았다. 말 그대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었다. 조화로운 삶을 찾아 어디로 가면 좋을 것인가. 우리는 삶으로부터 도피해 어딘가로 일찌감치 달아나기를 꿈꾸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와 정반대로 삶에 더 열중하고 있고 삶에서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으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의무를 피해 달아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더 가치 있는 의무를 찾고 있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남을 돕고 삶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고 세상을 다시 설계하는 것은 고르고 말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지켜야 할 일, 사회와 맺은 약속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가서는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두 번째 대안은 이 도시 문명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일이었다. 도시에서 협동 공동체나 계획 공동체를 이루어 살 수 있을지 우리는 진지하게 따져보았다. 하지만 그땐 그런 일이 눈앞에 펼쳐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할 수만 있다면 당연히 이런 서로 돕는 공동체를 대안으로 골랐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자신의 경험을 되짚어보고 또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들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는 없었다. 결국 우리는 세 번째 대안을 선택했다. 그것은 시골에 내려가 자급자족하며 사는 삶이었다. 우리 스스로 자급 능력을 갖추어 더 넉넉하고 더 만족스러운 삶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시골 생활의 목표를 정해 그 목표가 우리 형편에 맞는지 꼽아보는 일이었다. 우리는 어중간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분명한 대안을 찾고 있었다. 우리가 조화로운 삶을 사는데 기본이 될 만한 것이라고 여기는 최소한의 몇 가지 가치들이 있었다. 바로 그것들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환경과 일을 찾고 있었다. 그 기본 가치란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단순한 생활 긴장과 불안에서 벗어남 무엇이든지 쓸모있는 일을 할 기회 그리고 조화롭게 살아갈 기회 단순함, 고요한 생활, 가치 있는 일, 조화로움은 단순히 삶의 가치만이 아니다. 그것은 조화로운 삶을 살려는 사람이라면 만족스러운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에서 당연히 추구해야 할 중요한 이상이고 목표이다. 현대 문명의 중심지인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은 그러한 가치들이 아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것 다시 말해 복잡함, 불안, 낭비, 추함, 소란 따위가 삶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이 사람들이 서양 문명의 도시 한복판에 들여놓은 것들이다. 우리의 두 번째 목표는 일을 해서 삶의 기쁨을 키워나갈 수 있는 환경을 찾는 일이었다. 허리를 굽혀 일을 함으로써 자기가 성장해 가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스스로를 같이 잊고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었다. 스스로 땅을 잃고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는 이 거대한 현대 문명의 손길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 믿었다. 세 번째 목표는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많은 부분을 자유시간으로 갖는 것이었다. 단지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일에 몰두하고 이웃들과도 결실이 있는 진정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리고 홀로 또는 집단의 한 사람으로 사회를 개선하는 일에 열정을 쏟을 수 있기를 꿈꾸었다. 우리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찾기로 마음먹으면서 곧바로 몇 가지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다. 조화로운 삶을 살 곳으로 어디가 좋은가? 우리가 하려는 일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구할 것인가? 하지만 살만한 곳을 찾고 돈을 마련한다 할지라도 마침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떻게 하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먼저 어디로 가야만 할까? 갈 곳은 너무 많았다. 시간을 내어 여러 달 동안 북동부에 있는 주들을 살피고 다닌 끝에 우리는 마침내 버먼트에 살기로 결정했다. 그림마운틴, 버먼트 주의 별명입니다. 그림마운틴을 이루고 있는 산들은 나무들이 빽빽이 우거져 노래하는 듯 했는데 그곳 산들이 마음에 들었다. 골짜기는 마냥 편안한 느낌을 주었고 사람들은 꾸밈이 없었다. 버먼트 주 대부분이 자연 그대로여서 도시 근교 같은 느낌이나 여름 휴양지 같은 분위기는 거의 없었다. 그것 말고도 우리가 버먼트로 정한대는 돈 문제도 있었다. 우리가 처음에 돌아본 뉴욕, 뉴저지, 동부 펜실베니아는 대공환기인데도 땅값이 턱없이 비쌌다. 그것과 견주어 보면 버먼트 땅값은 우리가 가진 돈에 딱 맞았다. 그렇다면 버먼트 어디로 갈 것인가? 지도에서 보면 버먼트 주는 이웃에 있는 다른 큰 주들에 견주어 볼 때 훨씬 작아 보인다. 주 전체를 샅샅이 뒤져 살만한 장소를 찾는 일이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그린 마운틴에 도착해서 보니 길은 깎아지른 듯하고 구불구불했으며 새끼들도 미로처럼 엉켜 있었다. 골짜기에서 골짜기로 오솔길과 새끼들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나무가 빽빽히 들어찬 숲속에서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다. 버먼트는 그야말로 크고 넓게만 다가왔다. 막막해진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팔려고 내놓은 농장을 찾느라 광고물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고 그곳 사람들이 들려주는 하찮은 사실들까지 고맙게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마침내 한때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부동산 중개인으로 변신한 버먼트 뉴페인에 사는 루크 마틴 씨의 그럴듯한 말솜씨에 걸려들고 말았다. 루크 마틴 씨가 예전에 훌륭한 농사꾼이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땅을 파는 재주는 타고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이 머리가 어지러울 때까지 온갖 설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는 쉴 새 없는 수다와 허풍이 뒤따랐다. 그 사람이 연출하는 기가 막힌 속임수들을 보면 미국 부동산 중개업자 가운데 단연 으뜸가는 사람이라고 함직하다. 루크 씨는 자기가 두 아들과 함께 판 버먼트의 농장 넓이가 그 지역의 다른 모든 중개업자들이 판 것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다. 두 아들이 번갈아 차를 운전하는 동안 루크 씨는 잠시도 입을 가만두지 않고 떠들었다. 우리를 데리고 사흘에 걸쳐 버먼트 남쪽 지역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우리에게 윈홀 마을에 있는 농장을 팔았다. 사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보여준 농장을 산샘이 되었다. 하지만 처음 그 땅을 보고 그곳을 사기로 결정을 내리기까지 우리는 다른 장소를 수십 군데도 넘게 보았다. 그 어느 곳도 파익스 폴스 골짜기에 있는 엘로넨 씨 농장만큼 우리 마음을 잡아 끄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1932년 어느 추운 가을날 그곳으로 다시 가서 그 농장을 사는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 농장의 위치와 주변 풍경은 더할 나위 없이 훌륭했다. 북쪽의 경사진 땅을 등지고 아늑하게 자리 잡은 엘로넨 농장은 앞쪽으로 스트레턴상과 야생지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야생지대란 종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3천만 평이나 되는 펄프 보존지역을 일컫는 말이었다. 우리가 새로 들어가 살 곳은 말 그대로 다 쓰러져가는 황량한 농장이었다. 수리를 하지 않아 삐걱거리는 나무집과 지붕에서는 비가 새고 창틀은 다 망가진 채로 덩치만 커다란 헛강과 핀란드식 목욕탕 쓸만한 나무는 모조리 잘려나간 8만평쯤 되는 땅이 있었다. 농장에 딸린 편의시설이라고는 펌프와 무쇠로 만든 부엌 싱크대 장작을 쌓아두는 헛강 끝머리에 있는 오래된 바깥 변소가 고작이었다. 물은 넉넉했다. 샘이 하나 있는데 물 맛이 아주 좋았다. 그곳에는 또 풀밭과 한두 군데의 습지 남쪽으로 나 있는 조금 거친 땅이 있었다. 우리는 먹고 살 길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먹고 살 수만 있다면 사철 내내 버먼트에 머물면서 일할 수 있으리라. 한동안은 두어 달에 한 번씩 뉴욕과 뉴저지를 떠나 버먼트 위놀의 농장에 들렀다. 돌아오는 일을 되풀이했다. 그런데 그 해에 300km나 되는 길을 열 번쯤 오가다 보니 아무래도 힘이 들었다. 마침내 우리는 이제 연습 기간은 끝났고 온몸으로 뛰어들 시기가 되었다고 스스로 결론내렸다. 우리는 작은 트럭에 얼마 안 되는 이삿짐을 싣고 이사를 했다. 그리하여 여름 손님에서 그곳에 완전히 눌러 사는 주민이 되었다. 버먼트에 새로 이사 온 사람으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 길이 없었다. 다만 홀 대위가 쓴 글을 읽고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내 생각에 새로운 고장에 살려온 사람이 지켜야 할 첫 번째 규칙은 언제나 그곳 풍습을 있는 그대로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곳에 완전히 눌러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하나가 되기 전까지는 섣불리 그곳을 뜯어 고치려는 뜨거운 욕망을 자제해야 한다. 버먼트에서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 사람들은 우리에게 자주 이렇게 묶어냈다. 이렇게 외진 시골로 도망온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시끄럽고 더럽고 복잡한 대도시 한복판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불행과 고뇌를 나누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물음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실 이 물음의 본질은 현대 문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안이 되는 문화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일과도 관계가 깊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물음의 사회 문제를 넘어서 윤리 영역까지 나아간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물음은 그 안에 많은 물음을 포함하고 있다. 근본이 되는 사회 문제와 윤리 문제들처럼 우리는 이 물음에 쉽게 대답할 수 없으며 분명한 대답이 있을 수도 없다. 또한 섣불리 폭넓게 대답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예외가 나타나거나 한계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 끊임없는 물음에 대답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먼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받고 싶다. 머나먼 버먼트 산골짝에 사는 사람은 날마다 일어나는 노사 분쟁을 보지 않아도 되며 대도시에서 살면서 일을 하고 여행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밖에 마련인 압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버먼트의 생활은 대도시의 생활과 본질부터 다르다. 여기 생활이 좋은 것일까 아니면 나쁜 것일까 그것은 무엇을 좋다고 할 것이며 무엇을 나쁘다고 말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우리는 버먼트에서 한 생활이 확실히 더 좋았다. 왜냐하면 버먼트에 살면서 자연과 늘 만날 수 있었고 자연의 힘을 잘 알아 그것에 순응할 수 있었으며 여전히 손을 써서 일했고 한치도 빈틈없는 생활에 끌려 다니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더럽고 시끄러운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시간을 보내는 대신 주중이나 주말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 땅에 있었다. 우리에게 출퇴근이란 부엌에서 재당소로 200걸음쯤 걸어가는 것을 뜻했다. 눈이 소복이 쌓여 있다면 눈 신발이나 스키를 타고 일하러 가야 했지만 그것은 또 다른 즐거움을 안겨주었다. 물론 이러한 대답은 물음의 알맹이에 대한 대답으로 충분하지 않다. 동료들은 도시 빈민가에서 그러한 많은 혜택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데 왜 당신들만 그것을 누리려 하는가 우리가 이 물음에 한마디로 대답해야 한다면 사람은 어떤 처지에 놓여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바람직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할 수만 있다면 구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모아보고 요모조모 따져 나쁜 것보다 좋은 것을 선택해야만 한다. 삶은 우리 모두가 몸바쳐서 버려나가는 사업과 같은 것이다. 하루를 지내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이를테면 숨을 쉬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하거나 또 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집에 있고 음식을 만들고 동문의 집을 찾아가겠다는 결정들이다. 일상생활의 중심은 선택에 둘러싸여 있다. 직업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며 여가활동은 삶에 여유를 주고 새로운 힘을 준다. 직업이 배우나 음악가인 사람은 날마다 일터로 출근해야 하므로 일터 가까운 곳에서 살아야 한다. 시인이나 화가라면 사는 곳을 결정하는데 폭넓은 선택의 기회가 있다. 이런 사람들이 시끄러운 도심지에서 살아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를 좋은 쪽으로 풀어가고 싶다. 시끄럽고 복잡한 곳은 별로 좋지 않으므로 꼼짝할 수 없는 일이나 어떤 의무 때문에 그곳에 살아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들이 복잡한 곳을 피해야 한다는 것은 의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개선하지도 않고 그냥 사람으로 북적되는 도심에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혼잡을 더해주는 꼴만 된다. 우리는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무엇을 믿고 있든 사람은 자기 믿음에 따라 행동하거나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수 있다. 자기 믿음에서 벗어난 행동을 할 때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동시에 그러한 행동은 이론 따로 실천 따로인 삶을 낳고 겉과 속이 다른 성격을 만든다. 가장 조화로운 삶은 이론과 실천이 생각과 행동이 하나가 되는 삶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순간순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어떠한 시간이나 자기가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옛말과 통한다. 순간순간,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어떠한 시간이나 자기가 더 바람직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옛말과 통한다. 멕시코에서는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하는 오래된 인사 대신 요즘은 언제나 더 나아지세요 하고 말한다고 한다. 건강한 몸, 균형 잡힌 감정, 조화로운 마음, 더 나은 생활과 세계를 만들고자 하는 꿈을 간직한 삶은 그것이 혼자만의 삶이든 집단의 삶이든 이미 바람직한 삶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여러 친구들과는 완전히 다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지 전혀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서로 잡아먹을 듯이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지금은 우선 이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도록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하지만 내일이나 더욱 슬기롭고 사람다워질 미래에는 더욱 냉철하고 규모 있고 쓸모 있게 사회를 생각하면서 살리라. 이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다. 우리가 지금 이러저러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현재를 이어받아 미래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버몬트에서 산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삐뚤어진 세상에서도 바로 살 수 있다는 본보기로써 여러 가지를 따져보아도 사회와 만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자연과 만날 수 있는 기회로써 지금의 사회 질서에 대해 얼마쯤 바람직한 대안으로써 정치에 대한 태도가 관습에서 벗어나 남과 다른 사람에게는 피난처로써 인생의 어느 시점까지 열심히 산 사람들이 더욱 성숙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환경으로써 이것은 인생의 여러 단계에 대한 동양 사람들의 생각과 같은데 그 사람들은 한 집안의 가장 노릇을 마치고 나면 다음 단계는 성인이나 운둔자의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기 일과 취미생활을 동시에 하면서 슬기롭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로써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